윤석열 전 총장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정면도파 얘기가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도 이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채널에 단독 보도로도 알려졌습니다만 이번 주 일요일 혹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로 조율 중이다 대권선을 하면 윤 전 총장이 직접 목소리를 내면 다 해결될 일이다 이렇게 캠프 내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일이 7월 12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7월 12일부터는 본격적인 행보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출마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말에서 7월 초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X파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과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연연해서 대응을 한다 이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이 캠프에서 짜놓은 스케줄대로 선언을 하고 이제 시동을 걸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 어디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도 다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 정무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말고 지금 저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정책 전문, 정책을 총괄할 분은 영입하는 것 같으니까 정무 부분을 좀 할 분을 총괄할 분을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변호사님들은 저도 법주인이니까 얘기를 하지만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